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청에 위치한 귀농귀촌종합학교 한고리샘입니다. 오늘은 파란 하늘의 구름 삼형제와 새소리로 한고리샘의 아침을 담아보았습니다. 지리산의 기운을 함께 느껴보실까요? 이리산 산청에 위치한 귀농귀촌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유리산 산청에 위치한 귀농귀촌이, 유리산 산청에 위치한 귀농귀촌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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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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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